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재료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그리고 같이 길이가 EL인 양단 고정보 양단 고정보 중앙에 집중하중이 아래와 가해지고 있다 좌우측이 지금 고정단, 중앙에서 집중한 P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moment M이 발생하였다면 집중하중 P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랬어요 중앙에서의 굽힌 moment가 지금 M이다 주어졌고 P를 피워놔라 이런 얘기죠 중앙집중하중이 양단 고정보 중앙집중하중이 작용을 하면 좌우측의 반력이 2분의 P 상방향으로 가해지고요 그 다음 moment가 가해지죠 moment가 반시계 시계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때 moment가 8분의 P 곱하기 2L이 됩니다 똑같죠? 역시 중앙에서 굽힌 moment M도 우리가 구해보면 8분의 P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왼쪽을 자유물체로 잡은 다음에 P 곱하기 L 이렇게 시계 방향의 moment 8분의 P 곱하기 2L 반시계 방향의 moment 빼주면 되죠 그러면 중앙에서 굽힌 moment가 표현이 되는데 역시 8분의 P 곱하기 2L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케이스죠 그래서 양단 고정보 중앙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좌우측 고정당과 중앙에서 발생되는 굽힌 moment 크기가 다 같다 그랬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8분의 P 곱하기 2L 지금 보의 길이가 2L이니까 2L로 들어가고 보의 길이가 L이면 L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하고 8하고 정리되니까 하중 P를 꺼집어내면 L분의 4배 M으로 L분의 4배 M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의 답은 4번 4번으로 판단해서 풀고 가야죠 그래서 좌우측의 고정당 굽힌 moment가 8분의 P L 지금 L이 아니라 2L이니까 이렇게 해서 4분의 P L 4분의 P L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을 봅니다 인장강도가 400MPa인 연강봉에 30kN의 축방향 인장하중이 가해질 경우 강봉의 지름은 약 몇 cm인가 그래서 지름을 계산하라 안전률은 5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허용응력은 허용응력은 안전률분의 최대 인장강도 면적 A 4분의 파이디제곱 A분의 P예요 4분의 파이디제곱분의 하중 P 하중 P 들어가야죠 여기서 이제 D를 cm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률이 5고 인장강도가 400MPa 400MPa 들어갑니다 400MPa이니까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4분의 하중 P가 30kN이죠 3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봉의 지름을 계산해주면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누기 10에서 cm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m로 계산을 해주면 2.19cm 2.19cm에서 답이 3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전률이 주어져 있을 때 허용응력은 안전률분의 최대 인장강도 극한강도로 들어가는 거죠 극한강도는 면적 A분의 P 이때 사용응력은 허용응력과 같다고 놓고 강봉의 최대 안전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강봉의 최대 직경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에 걸쳐서 균일 분포 하중 200Nm가 작용하는 단순 지지보의 최대 구피목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최대 구피목력을 계산하라 단순보 등분 파중입니다 폭과 높이 3cm, 4cm 직사각형 단면이고 보의 길이는 2m 주어졌습니다 또한 보의 양 끝단에 있다 지점은 양 끝단에 있다 그랬습니다 단순보예요 단순보 등분 파중이 걸려있어요 최대 구피목력은 아랫방향으로 휘니까 최대 구피목력, 최대 구피목력은 중앙에서 발생이 되죠 그래서 구피목력 시그마비는 단면계수 분의 구피목력으로 들어갑니다 단면계수는 6분의 bh제곱 들어가야죠 단면은 지금 사각형 bh단면입니다 단면계수는 6분의 bh제곱 구피목력은 중앙에서 발력 2분의 오메가의 등분 파중 반을 집중하시고 칩니다 2분의 오메가의 이렇게 해서 반시계, 시계 2분의 오메가의 를 일으키는 시계방향 모멘트에서 2분의 오메가의 를 일으키는 반시계방향 모멘트를 빼주면 중앙에서 구피목력이 되죠 이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8분의 오메가의 를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피목력 결정을 해주죠 6분의 폭비가 3cm입니다 곱하기 h가 4cm, 40mm 제곱 분의 8분의 오메가가 200 뉴턴포 메타 이고요 곱하기 메타를 밀리미터로 밀리미터로 고쳐서 들어가겠습니다 메가파스칼로 구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밀리미터로 고쳐서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천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천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0에 3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나누기 천이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들어갑니다 곱하기 l의 제곱 l이 2m입니다 2000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포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지겠죠 메가파스칼 뉴턴포 메타 제곱 파스칼로 고치면 파스칼로 해서 계산했다 그러면은 메가파스칼로 고쳐야 되니까 이때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육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육성해주면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위를 어떻게 맞춰서 푸느냐 길이 단위를 어떻게 맞춰서 푸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12.5 메가파스칼로 떨어지게 됩니다 12.5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5 메가파스칼 1번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